자, 오늘은 우리 처제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처제랑 또 다른 필리핀 가족들이 저희 집 옆에 별장 하나 있잖아요. 거기에 와서 주말을 생일 파티하면서 보내려고 그렇게 다 같이 온답니다. 오늘 우리 와이프는 또 지가 언니라고 오늘 돈 뽑아가지고 동생 생일 선물 사준다고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나도 뭔가 하나 사줘야 될 텐데 뭘 사줘야 될지 모르겠네. 우리 처제가 헬로키티 빠순이에요. 그래서 우리 처제 방에 가보면 어지간한 헬로키티 굿즈가 다 있어요. 그래서 막상 헬로키티 뭐 사주려고 하면 찾기도 힘들어. 저도 생각 좀 해보고 둘러보다가 이거 정도면 사주도 되겠다 하는 거 그냥 대충 사줘야겠어요. 실은 저도 그렇고 저희 가족들이 생일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막 엄청난 행사라고 생각을 안 하고 살았거든요. 그냥 생일이니까 낳아주신 부모님한테 감사하다고 말하고 또 가족끼리 나가서 식사하고 그냥 뭐 간단하게 케이크 촛불 끄고 뭐 그런 정도였는데 필리핀은 아시잖아요. 모든 행사에 목숨을 거는 거 그 중에 하나 굉장히 심한 게 생일인데 아주 이 생일에 목숨을 겁니다. 열심히 열심히 일해서 돈 모아가지고 결국에는 생일 파티 하는데 다 써요. 생일 때만큼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호화스러운 짓을 다 해요. 저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문화이지만 그래도 또 이게 이 나라의 문화니까 이거 가지고 너무 사치다. 니네 잘못된 거야. 이렇게 또 말할 수는 없고 그냥 뭐 저는 저대로 그렇게 안 하면 되니까. 우리 소미 엄마는 또 결국에는 헬로키티를 사기로 했어요. 여기 보면 뭐 별게 다 있죠. 헬로키티 뭐 물병이야 뭐야 별게 다 있다. 이런 거 사주면 뭐 쓰긴 하나? 야 이런 거 무슨 애기들 장난감 같다. 뭔데 이거? 찹스틱? 네 돈 유스 찹스티기. 밥 먹을 때 젓가락 쓰지도 않으면서 무슨 시 다진 노 하우 투 유스 찹스티기. 어휴 오늘 왜 이렇게 덥냐. 어휴 욕이 끝났나 벌써 어휴 이거 뭔데? I will buy that one? 이거 사줄까 이거? 이거 뭔데 이거? 지갑이야? 가방이네. 백팩 사줘 백팩. 백팩은 얼만데? 200이네. 헬로키티 스폴 킷 액클리. 올해 한국 나이 서른 여자 선물을 사러 장난감 가게에 들어온 것도 진짜 웃기다.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나도 이거 갖고 뭐라 하면 안 돼. 왜냐면 저도 옛날에 건담 많이 샀거든요. 솔직히 아직 나도 장난감이 좋아. 차라리 이런 게 아껴다. 장난감 이런 게 사줄 거면. 이런 게 낫지 않나? 이건 얼마야? 1,199? 가격이 좀 나가도 이게 훨씬 낫겠네. 그런 가방보다. 와 근데 이거 뭐야? 포켓몬? 너무 귀여운데? 어 이상해 씨. 너무 귀여워. 참아야 돼. 참아야 돼. 돈 아껴야 돼. 닌텐도 스위치. We wanna buy more than this one. 이거 이거? 어 어. So we can play the 4 time. 내가 이거. 내가 이거. 내가 이거. 비싸. 4 달러와. 4 다우전이야. 우와. 중고로 사야 돼. 중고. 게임이다. 게임. 중고로 사는 게 훨씬 나아요. 중고 산다가 뭐 하자 있는 게 아니거든. 사실 이런 게임은. 2,6. 저거 마리오 카트? We can buy only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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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ven like that thing. 3,6. Thank you. 우와. 포장도 해주고 좋네. 와 멋쟁이 아저씨. 멋있다. We can buy a little space. We can buy a little space. We can buy it. Domiya 오늘 띠타 온다. Dita. I will give her presents. No, find it. Let's go. Let's go. Hello Kitty. Hello Kitty. Hello Kitty? You will give it to Dita? But we need her stickers. Sticker? 이건 내 스티커 스티커 왜 이렇게 많아? 오! 스트레이크 쳤어 아 왜 이렇게 나 안 돼? 마지막 찬스 에이 씨 당했다 재수없어 맨날 스트레이크야 요미토 콕 치킨 맞혀? 치킨 내 치킨 치킨을 참 좋아하는데 생일때마다 누구 생일때마다 맨날 해줘야 돼 치킨 소스 치킨 소스 사라피아? 갖고 구수다 이 떡 어 이 떡 어디 나가야 유남이 마라쿠르 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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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여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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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 아 이리 걱정하자 사진을 확인하고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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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힌디가 너무 스파이시에요. 어떻게 해나요? 영바타포에디? 하하, 짜압. 하하. 어머, 언제 다 튀기고 있어? Better we use deep-fryer. She's waiting for the spaghetti. 와, 엄청 많네. Can I have some? 맛있겠다. Okay. 음. 응. 음. 고소해. 근처에 맛있는 치킨집이 있으면 그냥 시켜먹을 텐데 여기는 시골이라서 한국 치킨을 파는 곳이 없어요. 한국 치킨을 파는 곳이 없어요. 남은 젠장에 담아몬로 그리고 즉은 미쳐물이 없어요. 그리고 Declaration of the movement. 네네. 嘛. 생산을 삼겨. 한국은 시장 그 날이 어떻게 됐어? 흐흐흐흐 너무 맛있어 와아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 because of the light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나만 먹어볼까? 하나만? 시작! 오이~~ 오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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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생일이 생일이 없나요? 전화가 너무 좋다고요 아니요 아니요 이제 평가에 생일이 없나요 새해 생일이 없나요 네 롯이로우 filipino sashimi 네 좀 그런가 맛있을 그냥 비니갈에 찍어먹을거에요 그래서 날씨가 냄새가 없나요? 음 괜찮네 뭐지? 밀크피쉬? 망오스? 와 이거 오늘내로 다 먹을 수 있는건가? 생일파티에 레촌을 보기는 또 처음이네 먹은다 스킨 와우 두페이 디스 샤워 10K 와 마감에 뺄어 헬로 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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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먹읍시다. 이거 우리가 만든 한국 치킨. 이거는 뭐야? 야, 이 새우. 샤시미.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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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촌 커팅하는 거야? 레촌 커팅? 케잌 커팅? 아, 미니콜. 이넘 찍을. 이넘 찍을. 이넘 더. 이넘 더. 이넘 더. 이넘 더. 어? 안녕 안녕? 이름이 뭐야 이름? 아, 바디마리오마. 오오오. 몇 살이에요? 몇 살? 31. 언니네 언니? 언니네. 이거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매촌? 아니, 매촌이 안 좋아. 이거 아빠 껍데기 엄청 좋아하잖아, 껍데기. 아, 껍데기 껍데기. 이빨이. 이빨이 약해? 이빨이 약해? 이빨이 약해. 치킨. 치킨. 아, 더. 더. 아, 더. 아, 더. 아, 더. 아, 더. 아, 더. 아. 이 집도 initi인데, 아, 더. 아, 안에 process하기. 스피만요? 거~! 아이, 왁 robot. 집이 좌우니 메모 아, 간식 질 син Г엔. 매번 잘 먹으니까요. 그ichi midnightfire 사진이 처 продук creations. 아, 왈어. 최소처럼. dallализ하긴 생. 흐 Shit. И 다시 왈我想聽. 오빠 먹는거다 오빠 더워 신나세요 여기 여기가 제가 비다가 지효, 재성, 정진, 정국, 세찬 어떻게 여기가? 제가 사진을 찍은 것 같아요 반vd 제가 VIP 티켓을 받았고 그리고 사진을 찍은 것 같아요 How much do a VIP ticket? Almost 13,000원 우와 미야골라 돈 많이 이제 어느덧 자정이 되었는데 저희는 집에 가서 좀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너무 피곤하다 너무 덥고 보셨죠? 필리핀인들이 생일파티를 얼마나 고창하게 하는지 아직 끝이 안 났습니다 지금 이게 새벽 아마 아침까지 계속될거에요 저는 그럴만한 체력이 안되기 때문에 알아서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구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유닛사이 하필 벌떼 드디다 바이 바이 가사 주님 전망